안녕하세요 민식이 왔어 아 민식 왔나? 예 어 반갑다 진짜 아 진짜 똑같아요 민식이냐? 방장님 아 아무튼 지금 반갑습니다 파묘님? 예 술 뭐 드세요? 고랑주에 맥주 먹고 있습니다 파묘님 아까 나 따라오시던데 나 강퇴당했잖아 그거 봐 나도 강퇴당했어요 아 목소리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고려님 예 내가 한 40년 폭혼하면서 살았지만 네 아까 그 방은 듣도 보도 못한 음택이 그런 방 잘못 건드렸다가는 당신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싹 다 줄 초상라 이 사람들 싹 다 줄 초상라 이 사람들아 아 잠깐 너무 뛰어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거 우리 초대가 안돼 이거 방 빼야돼 예 저 정글 가도 될까요? 아 죄송해요 방 뚝났어요 야.. 아 최민씨 존나 웃기네 근데 방도 야 한번만 해주시면 안돼요? 야 내가 지금 한 40년 이 롤방 돌아다니시면은 여긴 듣도 보도 못한 엠택이야 빈식님 저희 3명 있는데 투콘 방을 팔 줄 몰라요 파주면 안될까요? 야 내가 이거 몇 자리만 파봤지 토콘 방은 안파봤는데 한번 파볼까요? 네 파주세요 근데 두 분 다 그 파면은 보셨어요? 어 봤죠 봤죠 야 초대할게 잠깐 잘하네 김치볶음밥님 네네 볶음밥님도 같이 하실거에요? 네네 친구 추가할게요 방팔할테니까 들어오세요 오케이 찾아가면 돼요 저거? 찾아가면 되냐구요? 찾아가면 돼요 저거? 네 찾아오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빈식님 왔어요 다 오셨어요? 저희 3명 다 왔어요 우리 김치볶음밥님도 갖고 네네 왔습니다 우리 서포코아님 네 파면 보셨어요? 아니요 죄송합니다 나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손가락 좀 느리시구나 예예 오케이 내가 평생 이 묘자리만 봐주다가 이제 게임하려니까 좀 힘드네 이거 또 이거 할까 이거? 믿은 없네 카르마? 이제 카르마 또 하자 응 예 저는 누누하겠습니다 원래 그 파묘라서 저거 요리케야 되는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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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야 이 바로바로 받아쳐야되는데 제가 이거 갱같다가 이렇게 안받아줘서 주면 어떡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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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그 파묘에서 네 앉아계시는 할아버지 아세요? 앉아계신 할아버지? 네 그 미국 사십 응 알아요 다들 기억나세요? 휠체어에 앉아계신 아 아 사실 그 분도 연습 많이 했거든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아버지 들어오셔요 아버지 이게 더 나은데 이게 더 찰떡인데 그래요 이걸 장가도픈데 아니죠 폼 미쳤다 여러분들 제가 갱 갈 때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요 아시겠죠 갈게요 아칼리 아칼리님 들어오셔요 나이스 진짜 미친놈 아니야? 붙으세요 붙으세요 아칼리 아칼리 붙어 푸럽자 푸럽자 전체 전체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지 이거지 아트님 들어오셔 아트님 들어오셔요 나이스 나이스 아트님 좋았어요 당신 야 내가 한 40년 이 롤 하면서 살았지만은 하하하하 당신은 진짜로 이 듣도 보도 못한 양지야 잘하네 야 우리 바터님들이 자리 잡는 거 보니까 진짜 자리 잘 잡으시네 오행이 딱 맞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몰도 이거 여우 세X 아니에요? 하하하하 맞죠 아 여기 와 돼 여기 와 돼 야 이거 이거 롤하고 여우는 상극이야 하하하하하하 가자 이거 매종 기순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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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야이이이이이 나이스 들어오셔요 하하하하 나이스 우리 스몰도 이렇게 죽을 때 염도 못한 망자가 누워계셔 정중이 모시자고 염도 못한 망자가 안에 누워계셔 정중이 모시자고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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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 여우 새끼 명백하게 어디갔어 야 못찼어 맞혔어 우린 10분만에 700원을 벌었어 와우 나이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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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와 진치 먹힌 박보수다 어 근데 죽으셨네 인간민 그저 아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킬 따고 죽으시게 되면요 망자가 절대 좋은 곳을 못 가면 죄송합니다 주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미신이라고 미스실적이지만 직업윤리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아까 왜 유충 안갔냐고 물어보셨죠 죄송합니다 그 유충 뒤에 새겨진 숫자들 위도하고 경도 기순에 소름끼치게 전 어떤 명백한 의도가 보인다 아야 뭐 빈챈이에요?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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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삐그리고 다음 요 부른분 맞죠? 하하하하 삐그리고 다음 요 임채님 들어오세요 형 이거 20분에 먹어줘 고마워요 다같이 먹으려고 야 여기가 맛집이냐? 응? 파민영씨 바론 혼자 먹는거 전체 채팅 말해도 돼요? 전체 채팅 돼요 이거? 네 말할게요 그러면 불바론 하는 중 말했어요 이제 그 녹돈 국킬거에요 야야 큰일났다 야 진짜 야 야 이런 씨 야 자 빨리 왔어요 빨리 왔어요 지금 하하하하 야 이 야 이 사람아 그걸 진정으로 말하면 어떡해 아 파민영씨 말하라면서요 이 사람아 어? 바론이야 바론 어? 우리 팀원들이 먹고 살아가게 될 바론이라고? 하하하하 여기 전부 다 할거야 바론 하나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느그 무당 남천동 살자요 장로 장로 하하하하 야 이런 씨 화관이요 이런데 절대 다이아가 누워있을 자리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